주게 잡으러 가자! 야 진짜 평화롭다 아이고 오늘 많이 잡힐까? 아이고 많이 잡혀왔은디 여보 오늘 많이 잡혀쓰겄는디 야 많이 안 잡히면 또 먹을 것이 없는디 으으 참아 으으 여보 오늘은 굶지 않게 해주셔도디 으으 날씨 좋은걸! 해주셔도디! 으으 날씨 좋은걸! 으흐흐흐흐흐 도개잡는거 요령이 있어야되는데 음.. 왜 엎어체? 왜 엎어체? 아무것도 없어 우리 에너튼 꽤 아주 그렇다고 우리 유누보다 못 잡아 우리 수가 조개를, 맛조개를? 너무 많이 배정하는 거예요. 잘하더라, 조개를. 근데 산남자네. 응? 손으로 조개도 그냥 잡고. 누누은 어떻게 잡았지? 나도 울고 싶다. 우리도 아빠랑 같이 왔으면 잡을 수 있었을 거야. 아빠랑 같이 왔으면 잡을 수 있었을 거야. 나도 울고 싶다. 맞아. 이런 건 아빠가 있어야 돼. 아빠랑 같이 왔어야 돼. 낙지 같은 거 안 잡히나? 사람 없는데 이유가 있었네. 그럼. 내가 아니었나? 사람 없는데 이유가 있었어. 그냥 그런 건 하자. 조개를 사서 구이 해 먹을 테니까. 사 먹어. 조개 구이, 조개 내기를 하자. 조개 내기? 뭘로? 갯벌이니까 손뼉 밀어서 넣어주는 거. 손뼉 밀기. 손뼉 밀기. 이렇게 하는 거? 어. 솔직히 좀 이렇게 재밌게 장난치고 싶었어요. 왜냐면 솔직히 제가 질 일은 없잖아요. 다 아쉬웠어요. 그래서 다 유도하는 거죠. 개선적인 면접. 대단. 준비 시작. 시작. 자기야. 자기 스킨십 하려고 일부러 넘어지고 그러지 마. 아니야 아니야. 스킨십 하려고 일부러 넘어지고 그러지 마. 아니야 아니야. 나한테 안기고 싶어서 일부러 막 넘어지고 그러지 말라고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이렇게 딱 안기면서 같이 넘어지는 거죠. 우리 또. 왜? 너무 많이 갔다 생각이. 아니야 아니야?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뭐야. 왜 그래. 아 뭐야. 지금 자리 뭐해. 이리 와. 이리 와. 스태프를 좀 빠져줬어야 했는데. 잠깐만요. 카메라 끄고 가실게요. 이리 와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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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.